이제 들어가나요? 사막? 사막 가나요? 어머, 판 올라왔네요, 판. 김치부터 간다. 타들밥이 올라온다, 올라온다, 타들밥이 올라온다. 전복 올라온다. 전복까지 올라가. 거가 진짜 싱싱해요, 전복. 근데 관자 토실토실한 거 봐봐. 이거 살아있구나? 다 살아있어. 어머, 살아있어. 우와, 빨간 소리. 오, 산낙지 올라온다. 오, 산낙지 올라온다. 오, 산낙지 올라온다. 산낙지까지. 무섭다. 이야, 대단하다 진짜. 왜 이렇게, 산낙지가 왜 이렇게 좋아 또. 와, 진짜 힘 세다. 오, 관자도 너무 맛있겠다. 야들야들. 관자는 바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응. 먼저 먹겠습니다. 우와. 우와. 아. 아. 감자 진짜 부드러워요. 우와. 자, 사실 맛이 강연 어떨지. 아, 한입 한입이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와 진짜 맛있어 와 조합 장난 아닌데 관자는 야들야들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고기 두겹이 나오면서 와 고소하고 새콤하고 장난 아닌데 이거 내가 먹어도 돼? 응 그렇지 그렇지 푹 담궈서 푹 담궈서 고추랑 너 저거 보안지? 어머 저거 완전 보양식이지 됐다 야들야들하고 두드러면 돼 언니 빨리 드세요 감사합니다 간장 베이스에 약간 달짝지고 나면 새콤해서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진짜 뜬긋한 거 정말 아니야 맛있지 않네 음 부지러워 진짜요? 이게 고기 기름을 먹으니까 해산물이 해산물 같지가 않네 음 오합을 한 번 먹어볼까 봐 오합 오합 여기 간장 오합 고기 몇넌 offic이 형 탄intell 이건 오합이야 이거 오합이에요? 나도 오합으로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오합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네요, 이번에서는. 오합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네요. 너무 맛있어. 고기 기름이랑 이 해산물의 그 뭔가 주인 씨한테 다 섞여가지고 지금 너무 소소해. 진짜 너무 맛있다. 입에서 막 식감이 팡팡 터지고 그냥 난리났어. 진짜 풍요로워, 입안이.